던스타 항구에 가서 말레삼을 만나자 갑시다 던스타 그냥 가면 되네요 말레삼과 대화하기 도라연몽 상자 털고 짧게 판매 좀 하고 갑시다 예이 에보니 도끼 특급 추방 5600원 야 야 에보니 활 특급 매지카피에 특급 추방 와 이거는 가져가야겠는데 야 특급 추방은 9000원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걸 이제 내 활로 쓰면 되겠네 좋아요 좋아요 엘프제 화살인데라 설마 아 잠깐만 저용은? 존경이냐? 어디서 근데 그럼 리그모를 구하러 가볼까? 와 완전 대선단이네 아 여기가 아니라 절로 가는 거군요 갑시다 어 아닌데? 여긴데? 너 여기서 엄폐하고 있어 뭐야 의도한 거야? 바다 건널 수 있니? 배에 탑승하자 너도 아닌데? 너냐? 아 깜짝이야 괴물인 줄 알았네 어 너 왔냐? 진짜 꼬였나 본데? 아 아닌가? 뭐지 왜저래? 다시 로드했는데 드래군도 젠데버림 야 너 여기있냐? 바다로 건널 수 있는 아 이벤가봐 이 배를 타고 가는 거군요 클릭도 안 했는데 가까이 가니까 빨려 들어갔어 뭐야 또 탑승하라고 꼬인 거 같은데 아 왜이러냐 진짜 아니지? 어 너랑 대화하는 거야? 어우 상태가 안 좋다 좀 요새를 스퀘어과 안으로 들어가자 일단 내가 활로 저기구나 저기 이거 보통 한두명이 아니구만 사냥의 시간이구만 잠깐만 내가 화를 등록 안해놨나? 혹시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아 활 사기 전이야 지금? 아 야 돌격 아 로드를 너무 했더니 꼬여가지고 다 쓸어버려 아 편집할 때 헷갈리겠다 야 너 진짜 잘 싸운다 내가 뭐 할 게 없는데? 옆에서 힐만 하면 되니? 힐러로 데뷔하는 거니나? 빨리빨리 가자 돌진해 돌진 얘 어떻게 올라가냐 근데? 와 대따 많아 이미 올라갔어 쟤는 또 신기한 게 쟤 변변치 않은 선물입니다 자식 등산에 신을 야뿌 흠흠 저기로 가자 돌아가는 게 더 빨랐겠다 됐다 다 잡았어? 잘했어? 잘했어 내가 할 게 없구나 나는 거미 필요가 없어 와 없어 역시 필요가 없어 필요가 잘 치워 자 정리가 된 것인감 들어가야되나? 가자 나 활 사기 전으로 로드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 빨리 잡아 몰라 야 이렇게 보니까 너 되게 약해 보인다 야 데미지 엄청 센 건데 내 상금 매직가 피해 어떡할 거야 이거 좋은 알 주겠지 여기서 가자 얘들아 빨랑빨랑 와라 지금 신경이 날카롭다 빨리 잡아 이거 몰라 아 죽은 거야? 빨리 잡으시고요 야 4레벨짜리가 나면 어떡해 지금 상황에서 수준 떨어지게 빨리 오자 얘들아 그냥 덮치면 되는 거 아님? 얘들아 어셈벌 얘들아? 아 잠깐만 뭐야 워어메 이건 좀 심하구먼 레벨 7이야 빨리 다 쓸어버려 엄청 튼튼한가보다 의외로 오우 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아이 강혁기가 없네 없긴 뭐가 없어 연구가 있는데 이룰 줄 알고 쌍팡이 준비해놨거든요 제가 이룰 줄 알고 드래곤프리스트 잡은 거거든 나는 마나를 빨려도 상관이 없어 지팡이로 쓰는 거라고 빨리 잡아 이게 마노 밀어버리로우 밀어버리로우 리그모가 살해당했음? 야! 아 순간적으로 나는 캐스트인 줄 알았어 로드해주세요가 리그모가 리그모가 저기 누워있구나 청소를 하자 싹 이 녀석을 일단 죽이고 니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치? 옷 예쁘다 야아 야아 자 와봐 다른 애들은 리그모 안 잡는 애들이잖아 그럼 염구로 잡아야지 뭐 쌍 모아 쌍 모아 이 맛에 쌍팡이 쓰는 거 아니겠어? 리그모 힐 해줄까? 야아 머리카락이 잘하는데 진작에 납치당하게 할거야 이런 행운이 있나 그 잠깐 사이에 자란거야 내가 문을 넣으면 그녀를 농장에 데려가게 내가 진짜 가야함? 그러고보니까 카즙 걔 오천 골드만 주고 지금 만 골드도 안 주고 지금 떠났거든요 다음 시간에 가면 안될까? 하하 갈까 그냥? 아 이렇게 썸네일 찍고 그냥 딱 가면은 완벽한데 방종하면은 아 가자!